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팬미팅 정말 재미있었어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사실 시작 전이에요 끝난 거 또 올릴게요 싫어요 싫으면 싫을까요? 싫어? 네 안녕하세요 잘생겼다 우와 엄청 잘생겼다 저 말이십니까? 네 먹을 거 왔습니다 먹을 거다 제가 먹을 거 왔어요 그쵸? 너무 귀여운 거 같아요 그쵸? 이거 타르트다 지금 먹을게요? 예 공연 전인데? 예 죄송합니다 당연한 거 물어봐서 그럼 안녕 해봐 너가 안녕하세요 잘가요 안녕 바이 어떡해 이럴 고맙d 고맙d 이럴 나와 감사합니다.